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0절, 9절부터 10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안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옷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아멘. 9절부터 10절인데 10절에서 11절을 읽었네요. 이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은 거 앞에 다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받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렇게 중국 선교를 하면 어떤 나라든지 선교사가 돼서 가면 그 나라 역사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나라 역사 속에 흘러내려오는 과거의 악한 영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집어삼켰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문화가 무엇 때문에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형성되었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에 들어가야 하는가라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공부를 하고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지금 이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심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중국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중국을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문화대혁명 이전의 중국의 모습과 문화대혁명 이후의 중국의 모습 그리고 공산당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현재 그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지금 옛날부터 역사 속에서 베어내려온 것 그다음에 현재 정치체제 이런 것들이 막 짬뽕이 돼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라는 중국 사람에게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는 굉장히 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양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도 신이 많고 한국에도 옛날에 샤머니즘적인 성향이 강했죠. 그래서 뭘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복잡해요. 뭘 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다 그게 무슨 샤머니즘적인 이유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베트남이 그렇고 모든 동남아시아 쪽이 대개 그 성향이 강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신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죠. 원래 그래서 우리 중국 영화 보면 옛날에 강시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 귀신인데 그 중국 귀신은 문화대혁명 전에 그런 귀신을 굉장히 잡신을 많이 삼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당이 들어와서 문화대혁명이 그 모태똥이가 자리를 잡으면서 두 가지를 해결을 했습니다. 중국의 정말 골치 아픈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 잡신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그렇죠? 중국에는 이 무신론이라는 억압된 그런 잘못된 어떤 신에 대한 이해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태똥이가 와서 이걸 깨끗하게 해결하는 바람에 얼마나 감사한지 신은 없다. 그래 대해서 귀신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많든 귀신들이. 두 번째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느냐 하면 중국이 굉장히 언어가 복잡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통화라는 중국어 하나만 사용하지만 과거의 중국은 산 하나만 넘어가도 말이 틀려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그런 언어들을 다 없애버리고 보통화라는 중국어만 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교사들에게 이것처럼 반가우는 게 없죠. 그렇잖아요. 중국어만 하면 전국가 어디를 가서도 말이 통하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놨죠. 또 하나 귀신을 섬기면 이 잡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작업이 보통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태똥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못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막 중국을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 두 가지를 정말 그렇게 강하게 해서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가서 무신론이니까 거기다 예수님만 딱 믿게 얹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귀신을 섬겼던 귀신을 몰아내고 얹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미 그 작업을 해둔 바람에 우리가 성교하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무신론이 얼마나 강력하게 중국에서 이 정책이 강력했던지 아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만 데리고 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포상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기독교를 다 없앴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데 웬일입니까? 등샤오픽이 이제 개혁개방 정책을 펴면서 교회를 허가를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교회를 세웠더니 세상에 문화대혁명 이전에 믿는 숫자보다 세상에 200배가 부흥해 있었어요.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죠?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편안하면 이 복음이 안정적으로 전할 것 같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우리 어려움이 앞에 다가오고 있고 그 위기를 느끼는 순간 예수를 허술하게 믿던 사람들이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싹 사라진 것 같아 보였지만 암험리 이 복음은 전해지고 있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7년 환란이라는 시간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년 환란을 설명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7년 환란 중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7년 환란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을 지경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환란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정년되고 어중간한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워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이 보여준 중국 역사가 보여준 이 7년 환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감을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이 정결한 신부에 관한 이야기들을 몇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란기가 정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참 중국 성교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문이 참 많이 열렸거든요. 이게 이제 성교지에 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들이 참 근심이 많아요. 어떤 근심이 많냐면 가서 성교비를 보내던 분들이 성교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들 또 가서 뭐 중국 성교사들께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보다 공안이 역사하는 시간이 더 빠르더라. 우리끼리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 역사보다 공안이 더 빨리 역사하더라. 재미있는 이야기죠. 어느 날 갑자기 닥쳐서 들어와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미리 말해줬더라면 뭘 할 텐데 하나님이 말을 해줘도 과연 그럴까? 이렇게 했다가 또 잡혀가기도 하고 별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7년 환란에 보면 나팔재앙, 대접재앙에 모든 것이 수목이 불타고 바다가 다 쓸모없게 되고 강의 근원에 떨어져서 강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기근이 들게 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상상으로 상상해 나간다는 말이죠. 마치 성교지에 가서 성교비가 끊어지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말이죠. 그게 다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실제 성교지가 가자마자 성교비가 끊어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가자마자 성교비가 끊어졌어요. 진짜. 사이판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교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성교비가 오는 것보다 훨씬 풍성했습니다. 또 중국에 가서 성교비가 가자마자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서서 정말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그 성교비 가지고 우리가 성교를 하고도 남고 또 성교 여행을 다니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다 앉아서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이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살펴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게 막상 오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우리 신부된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때 신부를 위한 신랑 친구들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는 신랑이 오는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이 신랑이 신부에게 다 알려주고 갔죠. 그렇죠? 신부는 결혼한, 약 정혼한 신부는 오직 신랑이 올 날만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어날 징조들을 다 알려줍니다.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내가 올 시간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알라라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들에게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정혼한 신부는 신랑이 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징조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죠. 왜? 이런 이런 일이 오면 일어나면 내가 가까이 왔고 문밖에 이런 줄 알라라고 했으니까 이 징조에 대해서 무시, 아주 예리하게 살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피는 사람은 분명히 신부만 살핍니다. 신부가 아닌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랑이 오는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거짓 그리스도가 마치 자기 신랑인 것처럼 위장할 것이라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위장을 하는지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사람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미리 말해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말해준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랑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냐면 그리스도는 환란 후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우리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저번에 제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죠. 구름 타고 오신 적이 있으시냐고. 구름을 타고 온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증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보여주면 이게 가짜 증명서예요. 구름을 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호적을 가지고 출생하셨습니까? 참 재미있죠. 이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렇게 간단한데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어떤 위대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막 찾게 돼요. 찾게 돼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니까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 마라. 신부를 밤중에 몰래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몰래 데리고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잘 생겨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신부는, 참 신부는 그리스도께서 오실날까지 기다리고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 신부들은 신랑을, 그리스도를 찾아다닌게요. 이해가 가요? 진짜 신부는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가는데 가짜 신부들은 그리스도를 찾아다녀요. 성경은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알았죠? 신랑이 우리를 찾아낸다고요? 찾아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맞죠? 간단하지만 깊고 깊은 교훈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신랑이 밤중에 오는 이유는 신부를 몰래 데려가기 위함인데요. 참 신부는 신랑이 오는 때를 알고 지금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대살로니카 전서 5장 4절에서 8절까지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4절에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의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아시겠죠? 주님 오신 날 도둑같이는 오지 않는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니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신부는 알아요. 신랑이 언제쯤 오는지를 관찰하고 있고 그 신랑이 임박하면 할수록 더 긴장해서 깨어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부된 성도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준비의 자세가 뭐냐. 오늘 이 대살로니카 5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빛을 따라가라. 말씀을 관찰해라. 말씀을 관찰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늘 관찰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100% 우왕좌왕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은 이 재앙, 다음 재앙이 무슨 재앙이고 이 재앙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전삼년반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운 전삼년반은 뭐였습니까? 회계의 시간이요. 부흥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삼년반을 그냥 환란기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두들겨 패면 이렇게 자기 방어밖에 못하는 거예요. 맞죠? 자기 방어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부흥기라는 것을 알면 자기 방어가 아니라 용감하게 나가서 외치겠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시간이 왔을 때 전혀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따라가라. 또 영적으로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 작은 책을 곧 계시록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믿음, 사랑, 흉배,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전신각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거짓 복음을 분별해라. 방패를 막아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랑의 행실로 그 사랑의 행실의 삶을 계속 살아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하도 많이 속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없어요. 뭔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 고집,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꼭 붙잡고 살려고 그래요. 여유로운 사람은 그것을 열어놓을 줄 알아요. 사랑은 그 여유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또 약속한 구원의 투구와 같이 말씀을 확고히 하고 투구, 우리 생각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머리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생각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투구를 분명하게 써라.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과정을 밟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라. 그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어서 너희 영과 혼과 육을 지켜나가라. 이거 토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부는 신랑을 맞을 예복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신부는 신부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혹시나 옷에 묻지는 않았나 이렇게 만져보고 또 살펴보고 입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주님이 오셨을 때 이게 흠이나 점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계시록 16장 15자리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깨어있어 옷을 지키어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들을 점검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점검은 회계와 회계의 열매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작은 죄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내 이 옷에 뭔가 이렇게 목물이 튀지는 않았는가 어떤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문제는 있지 않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흰 옷에 대해서 옷을 지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옷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벗은 채로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옷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벗은 채로 다녀요. 그런데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옷을 지키고 벗은 채로 다니지 않으려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담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요한계시록이 시작될 때부터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모델이에요. 지금 이 사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을 때 이 흰 옷을 여전히 입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들이 모델이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대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흰 옷을 입고 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미래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입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입을 것이래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지금 이 사대교회 안에는 일부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일부는 흰 옷을 입을 것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 흰 옷을 입느냐 하면 이기는 자는 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이기죠? 환란 중에. 이겨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환란 중에 이겨나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모델로 삼죠? 이미 사대교회에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델을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기는 자는 나라는 이 이기는이라는 말은 환란 중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환란 중에 그들이 막 환란을 통해서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을 것인데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를 이미 사대교회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봤다 이 말이에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모델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그것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환란을 통해서 이기면서 이미 봤던 그 모델들을 생각을 하면서 입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그들은 진짜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잘 몰랐었어요. 그러나 막상 거기 가서 우상을 세워놓고 불을 짚어놓고 여기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 하고 봤더니 딱 다니엘 새 친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속에 섞여 있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새 친구는 음식을 거부했고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모델들을 통해서 그들은 연단이 되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일부의 사람들 중에 누구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환란 중에 흰 옷을 입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둘을 나누어서 사대교회를 소개해 주고 있었어요. 이미 일곱 교회 안에 이 환란을 통해서 정결케 될 자와 이미 정결케 된 자가 있었다라고 일곱 교회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해 왔었어요. 일곱 교회가 환란기와 일곱 교회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일곱 교회 안에서 환란기를 지나가는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런 말들은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이 환란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 흰 옷을 입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란기 중에 입으실래요? 지금 입어 놓으시겠습니까? 이 말씀 귀담아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이 흰 옷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앞에 교회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아까 흰 옷을 입었는데 자기가 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흰 옷을 빨으라고 하고 깨끗이 하라 그랬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니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 금은 성막에서 배웠죠. 믿음이라고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금을 사사래요. 사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여기는 계속 사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덜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지금 자기는 흰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권면이 자기는 흰 옷을 입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라고 권면한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믿음에서 부여해져라.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아시겠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여러분 왜 사야 합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부하를 발견했어요. 그럼 부하를 발견하면 훔쳐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 것을 삼으려면 어떻게 내줍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그 부하가 내 것이 되죠. 어떤 사람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똑같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는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구원이 은혜로 받은 구원에 하나는 요구하는 것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정략한 신부라면 신랑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값을 치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 치뤄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성화예요. 이 성화는 필연적으로 사야만이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눈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요. 더러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흰옷을 사고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이에요. 맞죠? 이게 눈이 어두우면 지금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내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정확하게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뭘 하죠? 믿음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옷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부로 잘 준비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나 자신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셔야 하고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러 아들을 보낼 날을 아버지가 보내는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데리러 오는데 지금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죠? 징조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징조를 살피다 보니까 신부가 어느 날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려있느냐 여러분 그 열천여 비유를 보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신랑이 외치는 게 아니라 신랑 친구들이 외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신랑이 막 멀리서부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신랑 친구들이 앞서서 외쳐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초림에도 신랑 친구인 침례 요한이 외쳐줬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죠. 그런데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건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라고 이 침례 요한이 신랑인 예수님께서 초림한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신부들을 취하러 온다. 그러나 그 신부가 신랑이 가까이 왔다고 외쳐주는 나에게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마지막 때 예수님 제림 때도 침례 요한과 같이 신랑의 친구인 종들이 신부에 대한 성도들에게 외쳐주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성경을 직접 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자 제가 하겠습니다. 4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한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만일 약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자 여기까지 47절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한 시기에 양식을 나누어 줄 종 이 마지막 때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외치는 종 그 종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서 재산을 다스릴 자로 세울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은 이 마지막 때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춰서 양식을 나누어 줄 종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입니다. 분명히 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잘 들어두세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마지막 재림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외치게 만들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에 여러분들의 의외일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사를 이해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은사에 대해서 문외하면 쓸 수가 없어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이룰 텐데 그 역사와 하나님의 엄청난 은사를 통한 기적과 역사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글을 쓰실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사단도 기적을 베풀어요. 한 두 증인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똑같은 기적이지만 은사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사단이 하는 기적도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라고 속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 공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때는 외치고 있는데 은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막 외쳐대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외쳐대고 있는데 복음을 몰라요. 쓸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복음은 마지막 때를 전하라고 준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 전하라고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지 마지막 때 자체가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에 골고루 우리가 균형 있는 복음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호하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친 것처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외치는 종이 필요한 겁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신부들은 준비한 예복을 입고 가마를 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막 들으면 신부들은 뭐냐 예복을 입고 가마를 타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 친구들이 와서 가마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걸 보고 낫수인이라 낫수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입니다. 그 가마를 탁 들어 올리는 그걸 보고 휴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어로 풀이하면 납치 우리는 납치당한대요. 그 다음에 낚아채다. 이렇게 쉽 지나가서 확 낚아채듯이 그 다음에 독수리가 와서 뭘 이렇게 먹을 걸 있죠? 아시죠? 이렇게 화석 탁 잡아갖고 확 올라가듯 이런 말을 이 낫수인, 휴거 이런 말들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납치하다 낚아채다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7절에 그리하여 이리하여 우리 곧 살아 남아있어 죽게 이르러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아시겠어요? 납치 낚아채다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끌려 올라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항상 주와 함께 있대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탁 올라가면 항상 주와 함께 있대요. 그걸로 끝이라고. 이제 더 이상 뭐 거기는 저 같은 설교자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지 이제 주님을 만나면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낫수인 이후에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다. 이전 것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찾아왔던 것들 눈물, 사망, 슬픔, 울부짖음, 고통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처음 우리 모두에게 왔던 것. 그다음에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가 당했던 고통들이에요.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고 울부짖음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보면 세 번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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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이게 바로 세 번째 할렐루야의 의미가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신부를 신방으로 끌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끌려 들어가서 주와 함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혼인 예식은 정혼 때 이미 끝났기 때문에 혼인 때는, 그러니까 결혼식 때는 특별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 이미 정혼에서 결혼식을 다 한 겁니다. 그냥 끌려 올라가서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반대죠. 약혼식은 간단하게, 결혼식은 크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약혼식은 크게, 결혼식은 작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미 정혼식을 할 때 다 했기 때문에 결혼식 때는 바로 신랑이 준비한 신방에 들어가서 그냥 신랑과 함께 그 혼인,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시간이라 그러죠? 밀월의 시간이라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고, 보내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신부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내가 어린 양의, 구절이 그 말입니다.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개해 주는 것입니다. 신부된 자들은 신랑이 준비된 집에서 누리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이렇게 나온 거죠. 10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들이에요. 영광. 그 영광들을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집을 준비하러 가신 겁니다. 신랑으로서. 그것이 이제 준비가 다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답니다. 우리 여기서뿐만 아니라 두 군데서 좀 확인을 해보죠. 아니, 아까 21장 8절에서 봤으니까 이사야서 6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65장 18, 19절입니다. 자, 18, 19절 자,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서 세상 살면서 고생고생했던 것들이 또 생각이 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고생고생했던 것 생각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없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18절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창조한 것,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였고 왜 신부가 이렇게, 신랑인 예수님이 왜 즐겁겠어요? 신부와 함께 살 걸 생각하면서 즐겁게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된 형제님들, 제 말 이해하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결혼을 하는데 참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사귈 때 저희들은 이제 포항제철이 보이는 조금만 걸어가면 포항제철이 쫙 형상강이 펼쳐지는 거기가 이제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은 교회에서 굉장히 멀어요. 아이고, 이게 이제 헤어지기 싫으니까 바래다 주면 또 내가 또 집에 바래다 주고 또 자기는 또 버스정류장에 바래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막차 막차 놓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집을 안 가요. 그게 되게 어색한다고 옛날에는 꼭 집에 바래다 주고 그랬는데 집을 안 가 그러니까 집을 안 가는 걸 보니까 우리가 결혼을 함께 바꾸나 싶더라고요. 그 신랑들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그런 아주 가슴 뛰는 마음으로 신부가 살 집을 지금 기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아시겠죠? 우리를 세 사람 만들어서 이 집에 널과 함께 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하나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만 나에게 정말 귀한 분이야. 나는 덜 볼 일 없는 인간인데 라는 생각을 접으시라.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봐요. 신부된 자가 신랑인 때 결혼을 하는데 저 같은 쓰레기를 데리고 가시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신부가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쓰레기를 받아주시다니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도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요. 아시겠죠? 왜요? 사랑하니까. 자신을 줄 만큼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는 마시라. 아시겠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나니 우는 소리와 불을 짓는 소리가 그 가운데 더 이상 들리지 않느냐. 아멘. 우는 소리, 불을 짓는 소리. 아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봤죠? 눈물을 씻어주고 슬픔을 위로하고 그렇죠? 왜요? 지금 신랑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얘기들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오기까지 자게 종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을 지켜내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중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중부기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이상으로 사랑하니까.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고 가셨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려면 우리 눈이 밝아야 해요. 눈이 밝아야 해요. 우리가 짓는 어떤 죄들에 대해서 그까짓 거 하고 이렇게 넘겨짓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눈이 밝은 것입니다. 작은 죄 하나 앞에서도 우리가 가슴을 치고 괴로워할 줄 알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싸우며 이기며 견디며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가까이 오는 죄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들이 되기 위해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아시겠어요? 구원의 툴을 쓰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응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이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괴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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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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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